자막지원 적은 놈이 죽었지 않았을까? 와 차 아예 그냥 박살 나 버렸네 와 죽었네 에어백하고 다 터졌네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? 도망갔어요? 죽었어요? 한 명이네 한 명 단독해 단독 이 차 뭐예요? 아니 뭐지도 모르겠는데? K7인가? 대박살났구먼 차 그냥 계속 뭐 세네 계속 냄새 난다 오일냄새 이게 온 거면 좀 심각한 거지 저 사람은 뭔데? 가야지 잘하라고요 술 취했네 저 사람은 뭐야? 무슨 구경 온 거 같아 구경하러 왔다가 음주 났던 거야? 얘들아 이거 이승이가 뭔데? 이승이가? 이승입니다 이거 다행히 이승 아 이거 이승이가? 이건 자수지 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상하 설명해 드릴게요 사고 난 걸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가 술 먹었는데 발음이 어느새 사람들이 잠깐 내려보라고 하니까 지금 음주가 걸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직접 거부분도 아니고 아니 안 뺏지 마 안 뺏지 마 아 우리 지금 안 뺏지 그럼 자 음주 형이로 아니 음주 형이라니 오격자가 계시잖아요 아니 미적자가 아니라니 아니 나 힙쓰지 하지 말라고 아니 손 놓으세요 힙쓰지 마요 아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 힙쓰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힙쓰지 말라고 손 놓으시라고요 안 잡으면 계속 가자 자야 나 잡으려고 여러분 가지 마요 아니 나 잡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안 갈 거죠 아니 시야 좀 데려줘 굴라고 우리 선생님 아니 음주 혐의로 저희가 감지할 겁니다 회장님 이러다 공무집병 걸리면 더 좋대 자 체증 다 하신 거 어? 그러니까 지금 아싸리 부르는 게 끝나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자 정당 공무집병 봉팀 중입니다 손 놓으세요 손 놓아요 손 놓으세요 아니 자 다 체증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 유튜브도 계시잖아요 그렇죠? 아니 제가 아니 고무집 걸리면 도 좋대 아싸리 부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돈 놓으세요 벌금 500 내는 게 끝나요 그냥 차라리 돈이 없다고요 아 돈이 없다고요? 네 그럼 할 말이 없네 그럼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럼 할 말이 없어 아니 또 아니 또 아싸리 부르는 게 좋다니까 형님 아니 귀도 만독이네 알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네 왜 그카노 실사답게 하자 실사답게 아니 안 불면 도 좋댄다니까 진짜 아니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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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아니 운전 운전 안 하셨으면 아니 나중에 경찰이 조사할 때 아 귀도 만독인데 왜 그카노 형님 나한테 덤비지 마 아니 덤비는 게 아니라 아니 덤비지 말라고 동무집병 중입니다 아니 덤비지 말라고 동무집병 중입니다 아니 뭐라고 아 나한테 덤비지 마 덤비지 마 덤비지 마 이제 체포입니다 아니 놀아vor 나한테 놀아vor 아니 나 내 장문제 형 executives 네비 놀아vor 아 놀아vor 시발 제발 좀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놀아vor 홀패지 마 아 놀란 놀다 아 아니 형님 진짜 다음 날 되면 후회한다니깐 형님 내가 운전 놀아vor 시발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나 무서운 줄 아니라고 들어보신게 시왕 물어봐요 아니 아니 시왕 아니 인증했잖아 대리운전 군주부 인증했잖아 아니 대리운전 군주부 인증했잖아 잊지 마세요 아니 술은 안 먹었는데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어 나이스 나이스 유튜브가 나이스 유튜브가 아니 대리운전 하는 거 확실하네 인마 이거 어디 소속이고 이거는 조 대포네 조명감독이네 조명감독 뭐라고요 이거 뭐라고 너 먼저 보라 문주부 인증하지 않아 왜 우린 운전하는 거 다 못해간 거 없으니까 얘 놈은 놈께요 놈시라고 이거 얘 놈은 놈께요 다시 한번 보지합니다 얘 놈음주 공주 형이로 아니야 나도 왜 그러냐고 체포다 이제 Just 한 마디도 체포다 자 과연 SNA가 유도네가 아.. 씨.. 씨.. 화나게 하지 마요 왜? 감자시고 가시고 되잖아 우리가 다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인데? 우리 주.. 우리 주.. 우리 주.. 아니 아니라고 지금 쟤 아까 대리운전 부르는 거 봤잖아 아니 그거는 아니 봤잖아 아니 봤냐고 좀 덜 여기까지는 아니 대리운전 하는 거 봤냐 안 봤냐고 본레박스 다 있어 씨.. 씨.. 처방한 거 봤냐 이 새끼야 하지 마세요 아 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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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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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 자 현행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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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포 현행복 체포 자.. 자 이제 와사바리 턴니다 이제 와사바리 자 와사바리 턴니다 이.. 자 와사바리 셋 둘 하나 둘 하나 셋 오 슛 오 슛 오 슛 와사바리 와사바리 오.. 오.. 레슬리 오 레슬리 오 레슬리 오.. 체포 아..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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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라구 씨.. 노라구 아니 씨.. 확실히 뭐 씨링 맞네 팔 너가 좀 안 빼네 아니 노라구 자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아니 씨.. 도로맥터법 음주운전 혐의로 아니 씨.. 노라구 아니 씨.. 넘네 얘기해도 돼 노라구 놔 아 일단 나와 아 나와 나와 아 노라구 퇴제꺼이 노라구 퇴제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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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봤어 안 봤어 나이 개새끼야 나이 개새끼야 와.. 진짜 배울긴 배웠네 진짜 공주기다 레슬링이 많기만 하네 이거 도와줘야 되나? 도와줘야 되나? 아.. 도와주면 안 돼요? 아.. 잡아 잡아 어.. 빗깎이 불러봐 빗깎이 수건 한쪽 채웠고요 수건 한쪽 채웠습니다 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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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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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제 경찰관 분들 파이팅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파이팅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관 분들 파이팅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조명 조명 감독 조명 감독 오케이 조명 감독 지금 몇 명이야 아니 분신사봐 뭐하는데 빨리 해 오케이 퇴제 퇴제 화이팅 알았다고 이 개샌 서명 California 씨 진정하세요 나 안 하고 놓아라 진정하세요 아 알았다고 진정하세요 나 진정하세요 나 증거 같다고 나 진정하시라고 나 증거 같다고 숨이 안 셔지는가봐 네 абсолютно 숨이 안 셔지는가봐 숨이 안 셔지는가봐 숨이 안 셔지는가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진정한 승부였습니다 이게 남자의 남자의 승부였다 이거는 이건 뭐야 고양이 뭐야 야 고양이 뭐야 야 고양이 뭐야 와이소! 와이소! 야 진짜 레슬링 배웠긴 배웠나 보다 형 소 때문에 역시 배웠긴 배웠어 도시 간다 도시 간다 도시 간다 도시 간다 도시 간다 자 다같이 여러분들 법은 어렵지 않다요? 자 법무부 호송버스 타러 가자 호송줄입니다 호송줄 시켜주어요 살기 전에 내 반응 자 가자 자 대구구치소 교감님 한 명 들어갑니다 방 있습니까? 음 자 한 명 들어갑니다 자 신입 신입 나이보이가 신입이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차관님 필요하신 영상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자막 제공 및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